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는 LG유플러스가 토종 OTT 업체인 와차 인수를 포기하게 된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유플러스가 작년 7월부터였죠. 한 10개월 정도 공을 들였는데 최종 단계에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와차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와차는 2016년에 설립된 OTT 플랫폼입니다. 원래 2012년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도서의 감상평을 남기는 플랫폼으로 설립이 됐었는데요. 2016년에 와차플레이라는 이름으로 OTT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와차플레이가 와차로, 기존의 와차는 와차피디아로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요. 지금 매각이 논의되던 기업은 와차,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OTT 플랫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티빙,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와차의 국내 시장 지위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와차는 말씀하신 웨이브와 티빙이 이어서 국내 3위 정도 되는 사업자였습니다. 이게 국내 점유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웨이브와 티빙이 2위를 두고 싸우는 구조였고요. 와차는 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런 좀 밀리는 입지였다고... 와차가 2016년에 OTT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또 지상파 3사가 연합해서 웨이브를 만들었고, 또 CJ E&M이 만든 티빙에 더해서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까지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이브는 현재는 SK그룹의 SK스퀘어 산화로 편입이 되면서, 좀 아무래도 모기업을 등에 업은 그런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말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와차가 이렇게 경쟁에서 좀 뒤처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쩐의 전쟁에서 밀린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와차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들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투자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단행을 해왔는데요. 화려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해서 기존의 구독자들을 좀 이렇게 잡아두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에 티빙은 영업 손실 762억 원, 웨이브는 영업 손실 5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게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만도 한데, 티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1천억 원, 웨이브는 2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자금이 많았었군요. 맞습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온 건데요. 아무래도 좀 자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투자를 견뎌낼 수 있었지만, 와차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자본력에서 밀렸기 때문인데요. 와차의 입지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과 함께 더욱 좁아져만 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글로벌 국경이 셧다운되고 자가격리가 늘어나면서 OTT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웠었는데, 코로나19도 사실상 좀 종식이 됐고, OTT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와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차는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OTT 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거는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차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이 아니라 2019년부터 악화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와차는 2019년부터 줄곧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와차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557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696억 원, 2021년에는 마이너스 346억 원, 2022년에는 마이너스 600억 원으로 벌써 4년 연속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였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는 와차가 결국 2020년부터 경영권을 매각하겠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와차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기업들도 꽤 있죠? 맞습니다. 와차의 매각 추진이 처음으로 불거진 게 2022년 7월, 작년 7월부터였는데요. 당시 인수 후보자로는 현재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던 쿠팡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또 LG유플러스와 카카오, 리디 같은 회사들도 인수 후보자로 떠올랐고요. 2022년 9월에는 교보문고의 인수설이 나왔지만 교보문고 측에서 이를 부인했고요. 10월에는 와차가 좀 새로운 서비스,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규 사업을 좀 추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영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단독 유력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되던 회사였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약 400억 원을 들여서 와차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와차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인수 의사를 한 차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LG유플러스는 지금 두 번 와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LG유플러스가 이렇게 와차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LG유플러스도 OTT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인데요. 와차는 사실 지금은 조금 실적이 좋지 않고 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상장 전 투자 유치, 그러니까 프리 IPO에서 338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와차만이 보유한 좀 다양한 콘텐츠들이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던 건데요. 와차는 좀 다른 OTT들이 제공하지 않는 소수를 공략하는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와차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남성 동성애를 다룬 BL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약간 마이너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와차가 좀 감상평을 적는 그런 플랫폼인 와차피디아라고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좀 충성 고객도 많습니다. 그 감상평 서비스는 2012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1년 정도 충성 고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와차가 가진 풍부한 콘텐츠와 그리고 고객층을 매력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해보면 와차가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LG유플러스가 10개월에 걸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 무산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30일에 와차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 협상 여지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랑 와차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얼마에 이 기업을 와차를 인수를 하겠느냐 하는 금액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문제였나요? 맞습니다. 최초 인수설이 나온 게 좀 작년 7월이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가격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와차가 제시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의 인수가를 제시했고 그러면서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 LG유플러스가 와차 측에 제시한 투자 유치 전 기업 가치 그러니까 프리밸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200억 원 정도인데 아까 제가 와차가 2021년 말에 진행한 프리IPO에서 338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와차의 몸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80억 원의 10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와차 입장에서는 경영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이런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LG유플러스가 지금 포기를 했고요. 다른 인수자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차는 사실 그동안 경영권 매각이 조금 매우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우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재무 상태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와차는 투자 유치보다는 경영권 매각으로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던 LG유플러스가 좀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재로서 다른 후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와차의 경영권 인수 대신에 투자를 논의하던 회사는 있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모비데이즈가 좀 약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비데이즈는 OTT 광고 시장에 진출하면서 좀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서 투자 유치를 고민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 딜이 좀 무산이 되면서 모비데이즈 쪽도 투자 검토를 좀 잠정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와차의 인수 및 투자를 고민하던 기업들이 모두 발을 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와차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수를 검토했던 투자자들은 다 물러난 상황이고요. 투자를 검토했던 회사도 지금은 일단은 잠정 유보라는 상태죠? 맞습니다. 이렇게 매각이 쉽지 않게 됐는데 와차가 그야말로 4면 초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와차도 기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출구 전략으로 광고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가 뭐냐면 지난해 넷플릭스가 이미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서비스입니다.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공하는 대신에 좀 저렴한 구독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광고형 요금제의 월 구독료가 5,500원인데 기존 넷플릭스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가 월 9,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끔 한 겁니다. 넷플릭스는 작년에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가입자 수가 출시 첫 달에는 500%, 두 번째 달에도 50% 정도 늘었는데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 대부분이 과거에 넷플릭스를 해지했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용하려고 가입한 이용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결국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넷플릭스는 광고형 요금제 도입으로 국내에서만 한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광고 이익을 거둘 거라고 학계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왓챠와도 이런 광고형 요금제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왓챠가 지난 3월에 광고형 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광고형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광고를 봐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하지만 수익화 전략이 절실한 왓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고형 요금제 도입이 곧바로 실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OTT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왓챠가 지금 경영권 매각도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출구 전략도 어떻게 잘 긍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